김수경 기자 개봉하는 영화 다전차황원복동에 출연했다. 다전차황원복동 은이범수가 제작한 영화 이기도 하자. 비는 범수형이 출연한 작품 속에 닉터가 독특하지 않나 그 영화들에 있는 캐릭터 하나하나가 형이고 미니만을 때 나온다. 고 말에 다 또 화가 나면 몇 마디를 하려다 삼킨 후 다 맞아 다 맞고 라고도 한다. 비가 와서 늘에 너무 화가 난 적도 있다. 그때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. 고덕 붙였다. 이범수는 촬영장은 돌 발변수의 연속이다. 계획대로 다 짰는데 왜 계획대로 안될까 싶었다. 고 했다. 비가 형이 있대. 참마가 나실 것 같은데 큰 소리는 내신 적 없다. 찰. 영장에서 가끔 화가 저러다 터지겠는데 하는 순간. 이 있다. 고 하자. 이시연은 그때 범수형이 너희들 지금 뭐하는겨 너희들 지금 이럴 수가이 능겨라고 한다. 고 말에 웃음을 안겼다. 김수. 경기자 ksk골뱅 itenasiya.co.kr. 텐아시아 무단전 제재 배포.